용하다들이다 헛소문이네 말이 되냐? 내가 지옥이 등골을 꽈먹는다는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이거 뭐야? 무조건 마흔 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데 오늘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까? 어? 인사? 왜 이렇게 놀라? 나 어서 인사드리고 날 잡자면 오늘 갈까? 오늘? 어떡하지? 오늘 내가 약속 있는 걸 깜빡했는데 그래? 그럼 언제 인사드려? 저기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민준씨한테 전화할게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 민준씨 미안 어디 가는데? 데려다 줄게 괜찮아 택시 타고 하면 돼 택시! 택시! 에어컨트로 느껴지는 감동의 맛 어후 맛있어 맛있어 응 도대체 여기다 뭘 넣은거니 응? 응 사과식초 응 사과식초 어쩐지 소스맛이 어후 맛있지? 응 맛이 죽음이다 응 자 디저트 응? 응 응 응 응 응 네 네 성모 엄마입니다 네 성모야 이분은 기억나니? 죄송합니다 잠깐 성모야 나야 나 한지원 기억 안나? 아주머니 누구세요? 뭐야? 아주머니? 혹시 절 사랑하셨나요? 응 아니 그런건 아니고 서민준 그 이름 기억 안나? 잘 떠올려봐 서민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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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좋은 분 같네요 아주머니 진짜 누구세요 근데 가망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주머니 또 만날까? 아주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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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주머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